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지난 경기 본머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2023년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한다면 손흥민은 적어도 토트넘 6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토트넘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죠. 특히 토트넘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강한 팀들과 맞붙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장 손흥민 리더십 부재는 확실히 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팬들을 가장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손흥민을 대신해 주장을 맡을 선수가 누구일지입니다. FA컵 3라운드 벌리전에서 벤탄쿠르가 주장 완장을 찾고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였는데요. 하지만 주장이라는 자리가 그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벤탄쿠르는 최근 영국 매체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주장을 맡아야 그간 손흥민이 겪었던 고통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벤탄쿠르는 손흥민에 대한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진실까지 공개해 언론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월드 스냅샷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10위 전문가들이 EPL 우승팀과 빅사 최고의 선수들을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 출신 전문가 6명인 마이클 오원, 카렌카니, 맷홀랜드, 레온 오스만, 데런벤트, 그리고 던 허친스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6명은 모두 우승팀으로 맨체스터 시티를 예측했으며, 오원은 펩 과르디올라는 뛰어난 감독이고, 세계 최고의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다며, 맨시티는 항상 시즌을 좋게 마무리한다. 현재 뒤처진 리그 순위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준우승팀 예측에서도 모두 리버풀을 선택했는데요. 오스만은 맨시티가 가장 유리하고, 리버풀이 뒤쫓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빅사 예측에서는 맨시티, 리버풀, 아스널은 1에서 3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4위에 대한 예측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대부분이 토트넘을 3표, 아스톤 빌라를 2표로 예상했는데요. EA 스포츠 올해의 선수 예상에서는 마이클 오원이 손흥민을 지목했습니다. 오원은 나는 시즌 초부터 손흥민이 올해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아시안컵으로 여러 경기에 결장하지만, 그래도 올해의 선수는 손흥민야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선수들로는 살나가 3표, 로드리 1표, 틸포든 1표를 받았습니다. 올 시즌 초 토트넘 주장을 맡은 손흥민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즌에서 20경기에 출전하여 12골 5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를 총 17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에 기록한 리그 공격 포인트 16개를 넘어서는 성과로, 리그 20경기만에 한 시즌 동안의 성적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 12월에는 7경기 동안 4골 4도움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로 인해 손흥민은 12월에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맨체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는 1골 1도움, 르케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1골 2도움, 에버턴과의 경기에서는 1골,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는 1도움 봉머스와의 경기에서는 1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손흥민은 자연스럽게 12월에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 후보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손흥민은 경쟁 상대로 알렉산더 아놀드, 마테우스 쿠냐, 모하메스 쿠드스, 마이크롤릿의 콜팔머, 도미닛 솔랑케, 마르코스 센시와 경쟁 중입니다.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 면에서 가장 앞서가며, 팀은 4승 1무 2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좋은 팀 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경쟁 후보인 봉머스의 솔랑케는 6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팀 역시 4승 1무 1패의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주장 손흥민이, 올 시즌 팀 분위기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2022-23 시즌을 파리에만 머물며,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는데요. 손흥민의 긍정적인 임팩트 덕분에, 팀 내 선수들 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고, 그 덕분에 토트넘의 경기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최근 손흥민의 부재로 주장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요. 부주장 메디슨과 로메로가 모두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자,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임시 주장으로 다른 선수를 기용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6일 FA컵 3라운드에서 벌리와 맞붙었고, 주장은 미드필더 벤탄쿠루였는데요. 이번 주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도 주장 환장을 계속 착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벤탄쿠루가 이 직책을 포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 매체 풋볼런던과의 인터뷰에서 벤탄쿠루는 손흥민을 언급하면서, 꽤 피곤한 모습을 보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주장 역할을 맡으면서부터 그간 순이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주장이 되는 것은 쉽지 않죠. 합당하지 않다는 수많은 악플을 견뎌야 했으니까. 소니가 처음 주장직을 맡았을 때 단지 그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모욕을 받았던 것을 기억했다. 이런 댓글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잘해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많은 귀중한 조언을 해준 소니에게 매우 감사했다. 바쁜 와중에도 그는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손흥민은 유럽 시장에 합류한 이후 많은 부루를 견뎌왔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압적인 발언에 대응하는 대신 자신이 토트넘 주장 자리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쪽을 선택했는데요. 이후 벤탄쿠루 역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주장직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동시에 손흥민의 복귀도 기대하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트코 글루 코치는 현재 벤탄쿠루의 제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팬들은 이번 주말 메뉴 경기에서 비카리오가 주장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후스퍼는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10경기 연속 무패를 달성하며 흥행을 이어갔으며, 최근에는 부진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분위기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순위는 현재 5위이지만 1위와의 격차는 단 6점으로 후반기 일정을 통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인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번 시즌 동안에는 미키반더벤과 제임스 메디슨 등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팀을 떠나야 했고, 최근에는 파페 마타사르와 이브 비수마 손흥민이 대표팀에 합류하여 대륙컵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벤 데이비스도 부상으로 인해 팀을 떠나면서 큰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러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라이프치이에서 티모 베르너를 임대로 영입하고, 제노아에 나도 드라구신 이적도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힘을 실어가며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부어 기쁜 소식도 있는데요. 오랫동안 부상으로 인해 이탈했던 반도 벤이 복귀를 앞두고 있으며, 로메로 역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복귀 일정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매체디 에슬레틱은 로메로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일요일에는 부상에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토트넘은 다가오는 1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참전합니다. 이 경기는 후반기 리그 일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로, 토트넘은 이를 통해 승리를 차지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로메로의 부상 회복은 토트넘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메로는 이 시즌 토트넘의 주축 수비수로 활약하며, 반더 벤과의 훌륭한 협업으로 팀의 수비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거친 태클로 인해 항상 경고를 받을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지만, 그의 수비 역량은 리그 최고 수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로메로가 결정한 지난 두 경기 동안 토트넘은 무려 5골을 허용하며, 그의 결혈을 크게 느꼈습니다.